아 이게 보통 이렇게 차려놓으면 어? 고기가 메인이겠군?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보쌈김치 냠냠냠 손으로 쫙 찢어 고기와 꿀꺽 오늘은 보쌈김치 냠냠냠 먹는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오늘은 보쌈김치가 메인입니다 김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 약간 그 보쌈김치만의 달달한 그런 맛 있잖아요 신선하면서 달달한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보쌈김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고기 먼저 자르고 조 конт 속도 자 감탄 숙 hex 페이스 WE 탕! 밥도둑! 고기!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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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랑도 먹어보자! 그래도... 보쌈김치니까 수육이랑도 먹어야 되겠죠? 만만한 애를 하나 딱 올리고! 후... 아, 보쌈김치는... 보쌈김치는 이유가 있네! 통통한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다! 보쌈김치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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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야 이거! 아, 근데 생각보다 손으로 먹는게 아... 편하지가 않네! 하하! 젓가락으로 먹을까, 그냥? 젓가락으로 먹는게 요.곽.. 하... 넥닭이네 토마토 쥬쥬쥬 탕탕 펜에서 진짜 맛있는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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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와! 대박! 내가 바보였나봐! 가만히 생각하면 포크로도 밥을 먹을 수 있잖아! 왜 굳이 숟가락으로 먹으려고 했지? 얘를 다 쓰면 되는데? 이번엔 쌈 싸 먹어보자! 밥! 고기! 응? 하핫 김치를 이 손으로 집어 써야 하는데! 오케이! 이렇게! 역시 한식은 젓가락이죠! 몇 개를 쓰는 경우! 본격! 설거지 귀신! 하하! 설거지 거리를 잔뜩 만들어내고 있어! 되게 신선한 느낌이 나서 괜찮은데요? 좋아! 슈흐- 슉슉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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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 슉슉- 우웨어... 옳OOO 엮엉 khg- 허어엌 프아ㅏㅏㅏㅏㅏㅏㅏ 다음날은 상대방에서 고기를 먹으면 좋겠지?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아깝게 먹는게 많이 먹은거야 정말 맛있음 생각보다 진짜 맛있었고 저는 이 타이밍에 안 먹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먹으면 좋겠어요 아깝게 먹는게 좋겠어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안 먹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먹으면... 딱딱한 밥은 방금 면이 좀 더 맛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질 것 같아요 이 맛은 다 먹어서 먹으니까 이 맛은 좀 더 먹어요 다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어야겠어요 다음에는 냉동식물이 정말 잘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음 cd Rec.D 뒷사지 참기름 너무 맛있어 오.. 왕스는 정말 오래 먹어야지 멀리서 먹어야 해요 너무 맛있어서 면이 좀 더 맛있어서 면이 좀 더 먹어야 해요 면이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면이 좀 더 먹을 거 같아요 면이 좀 더 맛있었어요 면이 좀 더 먹으면 면이 좀 더 먹어야 해요 고기 상추쌈을 싸먹어 봐야될까? 고기! 앗! 고기! 둘 다 쌀 김치 겨울 그치 낭빛 얼음 괜찮아 뭔가 이 맛은 어떤 맛을 느끼할 수 있을까요? 진짜 맛있다 예에에에에에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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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 먹었습니다! 아, 오늘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네요 이게 뭔가 신선한 채소랑 고기랑 해서 막 우거우거 먹으니까 그 느낌만 제대로 느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뭔가 가득 찬 느낌! 여러분들도 수육의 보삼김치 한번 드셔보세요!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~~~~~ 여러분 key to know! 그 다음에 또 해주세요! 그러면 다시 다시 해주세요! 그럼 다시 해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